아니 담당자님 아니 왜 다들 오뚜기 라면, 오뚜기 라면 하는 거예요? 오뚜기 라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라면이기 때문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얘는요 여러분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끓여도 어떻게 끓여도 그냥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우리 라면. 그냥 누가 끓여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너무 맛있죠? 그냥 어떻게 끓여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무엇을 넣어도 맛있는 라면 오뚜기 진라면 컵 넣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라면이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맛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필림도 처음부터 빠르게 들어오셨네요. 오뚜기 맞습니다. 백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 방송 시작했습니다. 했쥬 했쥬. 방송 시작했쥬. 아니 지금 저희가 지금 백 선생님의 광고로 좀 시작을 해봤잖아요. 네 그쵸. 기본에 충실한 라면 어떻게 끓여도 맛있다. 라면이 맛있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맛있다. 우리 백 선생님은 아마 이미 구매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맛있쥬 맛있쥬 너무 맛있쥬. 얼른 들어오세요. 레드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뚜기 컵라면 이구먼유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오뚜기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은 사실 진짜 요즘같이 바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는 끓이는 것도 사실 아우 귀찮을 때 있어요. 그쵸. 너무 귀찮아. 시간도 없고 빨리 빨리 변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컵라면이 봉지 라면도 마찬가지지만 컵라면도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컵루들 좋아하시는 분들 스낵면 좋아하시는 분들 열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봉지 라면도 좋아하시지만 컵라면은 또 다른 색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따 보여드릴겠지만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격을 가져갔어요? 저희가 롯데온에서 컵라면을 처음으로 판매를 하면서 가장 최저가로 지금 가격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최저가예요. 오뚜기 언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오뚜기 언니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 소개부터 좀 드리고 벌써 4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 좋아하는 토끼 민토킹 쇼호스트 남국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면 좋아하는 토끼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이 오뚜기 언니는 누구일까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뚜기 영업지원 2팀 파워세일주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은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또 정중하게. NYZZ님께서 고양이도 출연하나요? 고양이는 오늘은 출연을 못합니다. 고양이는 화매가 안 돼요 지금? 고양이는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캣박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저희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구성은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진라면, 컵라면 순한 맛, 매운맛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완전 최애. 저도. 컵누들. 컵누들은 집에 30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컵누들, 매우코맛, 우동맛. 이거는 진짜 저 컵누들 중에서도 진짜 최애 두 개. 매콤함 맛, 우동맛. 거기다가 스낵면, 밥 말아보면 맛있죠. 거기다가 열라면까지. 네. 근데 오뚜기가 오늘 진짜 맛있는 것만 다 가져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쩜 그래? 어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안 팔리는 거 가져온 게 아니라 오뚜기 컵라면 중에 완전 베스트 샐러드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인기 제일 많은 제품으로만. 인기 제일 많은 제품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보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무려 무려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완전 최저가. 저 검색해보고 왔습니다. 네. 온라인 최저가고요. 20% 즉시 할인되고 거기다가 카드 7%, KBCT카드 저 이거 있어요. 이것까지 하시면 7%까지 중복으로 할인이 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들 갓두기. 진짜 갓두기죠. 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시면 여기 여기 여기. 소리 안 들리는 거 여기 눌러주시면 네. 소리 들리실 것 같고요. 혜택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비말 차단 마스크 열매를. 이건 선착순 400명.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벌써 1000분 넘었고요. 자, 그리고 집사 인증. 구매해주시고 집사 인증을 해주시면 고양이 간식. 뭘 드리냐면 차오츄르까지 드리는데.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은주님이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이거까지 같이 드리고. 거기다가 400분에게는 요거를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따가 그냥 이대로 통째로 몰래 들고 갈 거예요. 네. 우리 피디님께서 진짜 그럴 것 같다라는 표정인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400분에게 선착순으로 구매해주시면 드리는데 400분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온라인 최저가이기 때문에 400분 이거 넘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그래서 1400분에 오셔가지고 네. 이분들만 다 구매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금방 끝나 400분. 빨리 구매해주세요.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거기다가 우리 냥이 집사님께서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색 중독이에요. 얘도 검색해봤더니 살려면 1이 들어요. 이거는 나는 고양이 집사예요. 라고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서른 분에게 이거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로. 이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와! 응. 맞습니다. 또 우리 혜택이 있죠. 네. 요거 요거. 지금 라면을 15개 30개 구매하시는 분들께 모든 분들께 케박스랑 같이 해서 동봉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고양이들이 놀 수 있게 이렇게 자동차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놀이할 때 해서 하시라고 케박스 같이 보내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를 고양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얘만 가면은 솔직히 우리 고양이가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하실 거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바깥에 박스가 하나 더 가요. 네. 걔는 버리시고 그 안에 깨끗한 캣박스가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땡땡땡땡 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가는지 요렇게 가는데요. 요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요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주먹으로 날리시면 되는 겁니다. 해셔서 우리 고양이들 지사님들 고양이 이거 안되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되네요. 저희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연약해가지고 집에서는 요거를 뚫으세요. 하시면 요렇게 맞아요. 어머 여기 TLSD님께서 캣박스에 언니도 같이 와달라고 제가 알아봐긴 한데 제가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건 고양이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안되시면 여러분들 약간 칼로 요렇게 하셔가지고 떼면 요렇게 잘 떨어지거든요. 얘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어떤 모양이게요? 오뚜기 모양이죠. 오뚜기 모양 오뚜기 모양이죠. 그쵸? 요기 오뚜기 모양 요기 오뚜기 모양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 여기도 오뚜기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심심하실 때 집에서 왜냐면 요즘은 안 나가죠. 밖에 안 나가죠. 네. 맞습니다. 집콕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냥이 뚜러지고 생기는 날 우리 롯데온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어머어머어머 매콤한 맛 서른 개를 구매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마스크 받아가세요. 선착순 400명입니다. 벌써 2000명이 넘었어요. 빨리 구매를 하셔야 오늘 마스크도 열매 가져갈 수 있으시거든요. 빨리 구매해주세요. 마스크는 이거 여러분 자 이거를 선착순 400명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조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S888님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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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선생님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AVOC님께서 역시 반려견까지 생각하는 갓뚜기라고 아 갓뚜기잖아요. 아 갓뚜기잖아요. 뚜기뚜기 갓뚜기기 때문에 반려 묘까지 우리 반려견까지도 다 생각하는 우리 갓뚜기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고 OK호님 왜 우세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실 필요가 없어요. 방송 중에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 들어갈게요.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오뚜기 컵라면은 무려 20% 근데 저희 롯데온은 진짜 그냥 믿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냥 사실 어디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희 롯데온에서 구매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 네. 우리 본사에서 온 우리 뚜기 언니가 네. 오뚜기 언니가 제가 인증합니다. 최저가고요. 지금 20% 또 할인이 들어가니까 꼭 카드 할인 또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온라인 최저가이기 때문에 우리 변희님께서 컵누들 칼로리 낮아서 좋은데 맛까지 있다고 그럼요. 아시는 분이네요. 국물 다 드셔도 120칼로리입니다. 120칼로리 저희 이거 제 저희 그 부엌 천장에 거기 저도 서랍이라고 하나 얘네 거기에다가 찬장 거기에 이게 제가 3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은 가격이 너무 착해서 얘 또 살까? 왜냐하면 매운맛이랑 우동맛은 이거는 최애거든요. 맞아요. 이건 진짜 최애. 와 오늘은 여러분 사실 진라면 말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저희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어도 다 팔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굳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뚜기 언니 해장해달래요. 국물로 어제 술주셨어. 술 안 마. 제가 처음에 어제 술을 안 먹어가지고. 뚜기 언니. 먹을 수 있죠. 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채팅 안 하셔도 선착순 400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빨리 구매만 하시면 400분 안을만 드시면 그냥 다 같이 배송을 해드리거든요. 채팅 뭐 안 하셔도 저희는 이제 정직하게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뚜기 언니님께서 정직하게 채팅 느리셔도 40분 안을만 드시면 400분 안을만 드시면 다 드립니다. 다 드려요. 다 드리고 400분 그리고 저는 양이 집사예요.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써주시면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양이 간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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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0분께 요거 요거까지 드린다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머 어머 KILS님께서 구매하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컴류들은 또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은데 남성분들도 엄청 드시더라고요. 엄청 엄청 많이 우리 헬스 하시는 오라버니들 맞아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보통은 2개를 드셔서 문제이긴 한데 2개 드셔도 240클로로밖에 안 되거든요. 세상에 국물 다 드셔도 전 3개 먹을래요. 그러게 저도요. 3개 근데 하나만 먹어도 야식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한 10시쯤 진짜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없죠. 당면이기 때문에 네. 어머 세상에 민토기 러버님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엄마인가요? 팬님께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몬 오늘 뚜기 컬러예요. 오뚜기 컬러 저희 오뚜기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자 저희 그러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시고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거의 2700분 2700분까지 들어오셨거든요. 서우님 안녕하세요. 서유님 네. 구매했어요. KISS 닉네임도 너무 로맨틱하시다. 네. 구매하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성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진라면부터 우선 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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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발음이 이거 잘해야 되는데 당연해. 진라면이 매운맛 순한맛 두 가지고요. 총 15개씩 해서 30개 30개 납니다. 맞아요. 저희 구성이 진라면 30개 매운맛 수단맛 그리고 매운맛 30개 그리고 반반까지 있어요. 치킨만 반반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면도 있습니다. 라면도 반반이 있어요. 저라면 반반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둘 다 맛있거든요. DOLF님께서 와우라고 진짜 오늘 와우죠. 구매하시고 댓글 다시는 거죠? 구매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라면이 매운맛은 보통 성인분들이 많이 드시지만 순한맛도 순한맛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잘한다. 쇠고기 국물 맛인데 굉장히 구수하거든요. 이게 순한맛이라고 밍밍한 맛이 아니에요. 전혀 전혀 네. 전혀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지만 순한맛도 같이 구매를 하거든요. 이번에 오늘 15개 15개 하셔서 꼭 선물도 받아가시고 지금 빨리 구매해주세요. 400분에게만 마스크 드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진라면은요 1988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받았죠. 그러니까 이 진라면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오뚜기 컵라면만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저희는 이제 스마트 그린컵이라고 해서 ECO라고 써있죠. 요거는 이제 등산같은 데 가셨을 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등산 갔을 때 가셨을 때 보통 라면을 많이 사가고 가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컵라면은 금방 식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체온 유지가 1.5도 정도가 더 오래가는 그런 체온 유지를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컵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질산화탄소를 51.8% 줄였습니다. 대박. 그래서 환경까지 생각할. 그래서 드셔도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환경까지 생각한 갓뚜기의 여러분들. 오뚜기는 정말 보온도 좀 잘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등산 가시는 분한테 정말 좋고 저도 등산 러버거든요. 저는 해야 됩니다. 등산 너무 좋아요. 같이 가요. 이렇게 입고 올 거예요? 네. 거짓말. 가겠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오뚜기의 언니가 오늘 반응 좋으면 이렇게 하고 등산 간다고 합니다. 인증샷 찍어드리겠습니다. 인증샷. 근데 이게 등산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예요. 왜냐하면 온도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이거 가져가세요. 오늘 가격 진짜 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좀 먹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사실 냄새가 너무 좋다. 그쵸. 진 라면을 이제 뭐 끓이는 순간 냄새가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연발도 쫄깃쫄깃하고요. 끓지 않습니다. 끓는 문의 4분. 네. 자 하나씩 어떤 맛 원하세요? 저는 뭐 둘 다 맛있어요. 그러면은 원하시는 거 드세요. 전 매일 먹는 거 뚜기 언니는 매일 먹는다고 저는 순한 맛 순한 맛 한번 네. 진순이 진순이 전 진매 한번 저희가 지금 물 넣었거든요. 먹방 해드릴게요. 금액 인증? 그냥 구매 인증을 구매했어요. 이렇게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구매했다고 해주시면 되고 유통기한은 여기 보면은 내년 5월이거든요. 네. 이거 컵노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굉장히 진 라면은 내년 5월까지 네. 어우 진짜 60개 사두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아니 제가 진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번에 진 엔진이 아세요? 서포터즈 진 라면 서포터즈 저 지원했어요. 저 좀 뽑아주세요. 그 정도로 제가 진 라면 사랑합니다. 한 달이 뭐예요. 15일 안에 컷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아우 침이 나옵니다. 먼저 드셔보세요. 한번 침이 나와가지고 제가 제가 순한 맛 진순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봐 여기 써있네요. 제 마음이 있어요. 오뚜기 없으면 오뚜기 살죠.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뒤에도 라면 먹고 힘을 내요. 슈퍼 한국 어 우리 한국이 지금 요즘 힘을 내야 될 시기거든요. 음 그치 ppp5님께서 작은 컵은 두 개 먹어야 제 맛인데 드실 줄 아시는 분이시네요. 두 개 드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두 개 먹어도 당연히 이렇게 딱 물 넣으면 이 느낌 알죠? 섞기 전에 그 느낌? 이때가 제일 설레. 네. 맞아요. 알죠? 이때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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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냄새가 너무 좋은데? 어머어머 세상에. 순한 맛은 매콤한 맛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한 쇠고기 국물맛 라면이라 구수하게 드실 수 있는 라면이에요. 저는 순한 맛에다가 침 삼키셨어요. 아우 너무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이 컵라면 제가 다 이따가 쓰리슬쩍 해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요렇게 어머어머 한번 우리 저는 매운맛도 한번 보여 색깔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어머 지금 점심시간에 그쵸 세상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는 맛이 제일 무섭죠 여러분 그쵸 그쵸 아 맛있겠다. 먼저 드셔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또 저는 이거를 알죠. 이거 이거 알죠. 조그만한 거를요? 이거 알지. 나는 컵누들로도 해먹는다? 진짜 제가 진짜로 여러분 이거는 학창시절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조그만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토끼는 가능합니다. 요렇게 해서 아 김밥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삼김 있어야 돼. 요기에다가 요렇게 올려가지고 여러분 어머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여러분 해봤죠. 3번분 손 들어보세요. HAL 아이엘린께서 코깔컵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 미니컵도 되더라니까요. 먹어볼게요. 시켜야 돼. 맛있어? 아는 맛이 무섭다. 아는 맛이 무서워. 쩔기쩔기 사주. 진짜 집사인데 그냥 저는 냥이 집사예요. 댓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 우리 뚝이 언니도 한번 매운맛 드셔보세요. 저는 매운맛을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첫 입이 너무 맛있어. 진짜 진심으로 지금은 약간 꼬들꼬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꼬들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탕수육도 부먹부먹 있잖아요. 컵 나면은 저는 약간 꼬들면 그러면서 이제 시간 지나면 커졌을 때 그 맛도 또 예술이지. 어우 근데 이게 저희는 면이 보통은 부른다 퍼졌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오뚝이 라면은 처음에는 꼬들꼬들한데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져요. 퍼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진 라면 뿐만 아니고 열라면 스낵면도 면발이 얇지만 좀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익힌 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 라면을 좀 더 많이 끓이긴 하는데 꼬들면도 맛있습니다. 쪼깃쪼깃해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맛있어요? 그냥 먹어야겠다. 정말 맛있습니다. 와 빨리 구매해 주세요. 구매 구입 방법 구매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김 우리 김치도 있는데 하나 김치 하나 하세요. 네. 저는 무 같이 해서 먹을 줄 아시는 분이다. 우리 뚜기 언니 이렇게 해서 어머 세상에 이거지 이거는 후루룩 한입컵이죠. 음 한입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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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이거는 와 이거 사야 돼. 이거 등산 가서 캠핑 가서 드시잖아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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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손맛이 나오네요. 어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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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음 음 매운맛 전혀 없어서 아이들이 먹게도 딱 좋아요. 순한 맛은 아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빨리 구매해 주세요. 지금 3500분이 보고 계신데 400분 끝났나 몰라요. 빨리 선착순 400분도 마스크 드리니까 빨리 구매해 주세요. 잘한다. 뚜기 언니 잘한다. 맛있어. 들어가니까 먹을게. 와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나는 뭐 그냥 앉아서 그냥 이거 먹고 싶다. 그쵸? 네. 아이고 어 진짜 찐이다. 이거 해장된다. 저 어제 술 안 마셨어요 여러분. 술 안 마셨는데 해장이 되네요. 해장이 돼. 해장이 돼. 아 이거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받으실 거예요? 아직 먹을게 많이 남... 아이고 사례가. 뚜기 언니 물 한 잔 해요. 감사합니다. 어머 구매하셨어요? 아니 방송 모르겠어요 여러분 맛있는데 어떡해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아침을 안 먹고 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빨리 구매해 주세요. 순한 맛, 매운맛. 매운맛 원래 중독자였어요. 진라면 매운맛 중독자. 근데 오늘 진순이가 돼가지고 순한 맛을 먹어봤더니 어때요? 맛있어요? 진라면 찐이네요. 진짜 찐이다.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잠깐 두고 이따가 또 부드러워졌을 때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우리가 또 많죠? 아 나는 그냥 앉아서 먹고 싶다. 삼각김밥 하나 좀 집에 가셔서 다섯 개 드세요. 다섯 개. 이따 좀 챙겨주실 거예요? 뚜기 언니? 알게 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그만 먹을게요. D.A.M.님께서 컵누들 우동맛 두 박스 집사님이라고 고양이 간식. 잘하셨어요.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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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께 30분한테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데 이거는 추첨이지만 그래도 아마 행운이 갈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거 이거 캣박스 요거는 또 고양이들이 까꿍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쵸? 아이들 있는 집에서도요 고양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오리면서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처음 들어보니까 편하지 마요. 아니요. 들어봤죠. 많이 들어본 얘긴데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노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장난값도 넣어놓고 고양이 뭐 없으시면 없으면 여기 안에다가 장난감도 넣고 수납장으로 사용하세요. 집밥 백선생님께서 추루 집사가 먹어도 되냐 집사님은 드시면 집사님은 진라면 드시고 컵누들 드시고 스낵면 열라면 드시면 되고 요고는 그래도 아무리 배고프셔도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이에게 양보하시고 자 다음으로는 우리 컵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컵누들 우리 컵누들만의 또 장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뚜기 언니 컵누들은 일단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120 칼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식사하시고 야식 드시고 배고프실 때 이럴 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국물까지 다 드셔도 120 칼로리 맛은 두 가지예요. 매콤한 우동 맛인데 두 개 다 너무 맛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동 맛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밤에 두 개 먹습니다. 매운맛 순한 맛. 당연히 두 개 먹는 거죠.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맛있으면 두 개예요. 저만 먹는 줄 알았어요. 두 개 해도 240 칼로리예요. 국물까지 다르셔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밀가루 아주 조금 소 편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 저녁에 이렇게 컵누들을 드셔도 굉장히 부담이 없죠. 당연 당연. 맛은 두 가지 맛. 맥주관 선생님이세요? 네 맥주관이죠. 맥주관 선생님이죠. 여러분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오뚜기는 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냥 라면이 맛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맛있는 거예요. 컵누들은 쟁여놓으셔야 돼요. 자 다이어트하는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운동 중독하시는 분 운동 중독자 모여라. 그렇죠. 유지어터 모여라. 저요. 필리니 모여라. 저요. 혜창고파제 모여요. 저요. 다 모여. 모여.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콜라겐 또 100mg이라고 써있거든요. 피부까지 생각해가지고 진짜? 진짜? 라면 먹으면서 피부 좋아. 세상에. 갓뚜기. 갓뚜기입니다. 갓뚜기 회장님 사랑해요. 네 아니 진짜 라면 먹는데 어떻게 콜라겐을 집어넣어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을 처음에 타격으로 나온 제품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유튜버 보시면 남성분들이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와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밀가루 못 드시는 분들 아까 보니까 우리 담당자분도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컵누들을 진짜 좋아하시네요. 다섯 개씩 드시네요. 다섯 개씩? 그러면 다이어트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이헤이헤이헤이 님이 구매하시고 오셨다고 해장에 최고 컵누들 진짜 최고고요. 당면이기 때문에 이게 속이 되게 편해요. 한번 먹어볼까 봐요. 그러면 매콤한 맛 드셔보실래요? 이번에는 한번 제가 매콤한 맛으로 저는 이거 실제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 댓글에 컵누들 두 개의 맛을 섞으면 되게 맛있다고 이건 안 해봤어요. 저는 세상에 달걀에서 진 사람 먹으면 난 두 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동 맛을 처음에 먹고 애피타이저로 그다음에 매콤한 맛은 또 이제 우동만 먹은 다음에 또 먹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어머어머어머 안녕하세요. RASP님 하트라이브에서 보셨다고 맞습니다. 제가 또 하트라이브 에서도 나오죠. 어머어머어머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이게 고명이 여기 벚꽃이 있나봐요. 아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컵누들 건더기 스프에 컵누들 먹었는데 이렇게 꽃이 필 일이야? 드시고 꽃피시라고. 다이어트 하시고. 그쵸. 그쵸. 벚꽃이 휘날립니다. 벚꽃이 휘날라. 겨울이지만. 어. 괜찮아요. 벚꽃이 휘날리는 그런 느낌까지 여러분들. 먹방요정. 진짜 예쁘죠? 이거는 제가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어떻게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 이게 조금 당면이라 조금 뜨거워요. 네. 식혀야 돼. 얘는 입 딥지 않게 조심하시고. 어머 디오 사인님께서 삼척에 여행 오셨는데 컵누들 챙겨왔는데 또 구매해야겠다고 여행 갈 때는 사실 컵누들만한 거 없다. 맞죠. 진짜. 왜냐하면 또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부재끼게 먹으면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맞습니다. 컵누들이 좋죠. 제가 오늘은 온라이브에 먹방요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우리 피디님이 요정이라고 써주신다. 먹방 괴물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요정으로 또 해주셔가지고. 흔들리는 꽃 컵누들 속에서 컵누들이 느껴진 거야. 컵누들이 느껴진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먹어볼게요. 제가 먹고 있는 건 매운맛. 나는 이게 해장으로 최고더라고. 부드럽나요? 당면이라 좀 더 익혀 드시면 더 좋거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B.A.N.Y.님 저렴한가요? 묻들마르테요. 묻들마. 최저가입니다. 온라인 최저가. 온라인 최저가. 오늘 들어오셔야 돼요. 뚜리언니는 안 먹냐고 물어봤는데 전 시키는 중이었어요. 얘가 당면이라 좀 뜨겁거든요. 뜨거워. 뜨거워. 당면이 살아있죠. 당연히. 저는 이번에는 우동만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진단면 매운맛 먹어봤으니까 우동맛도 맛있지. 우동맛은 조금 아가들이 또 좋아해요. 순하기 때문에 얘가 그렇죠. 맛있죠. 말해 뭐합니까? 말해 뭐해. 여기 같이 유부도 들어있습니다. 유부도 있고 그렇죠. 양이 위에서 구입하셨던 마음도 너무 착하신 분 있네요. KOK님 잘하셨어요. 잘 익었어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이 컵누들이 진짜 해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고 조금 맑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매콤한 맛도 그렇고 우동맛도 그렇고 좀 맑아요. 맑아요. 술 드시고 다음날 일반 컵라면도 좋지만 컵누들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죠. 김치 맛집 김치 맛집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나는 진짜 컵누들 만드신 분은 내가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를 할 거예요. 너무 고마워. 전 라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저도 다이어트를 진짜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라면 칼로리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컵누들은 아니 칼로리도 낮은데 맛도 있다니까요. 대박이에요. PIMP님 스낵면이랑 컵누들을 하고 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최저가에다가 거기다가 오늘은 깨알같이 거 보여 드려야겠다.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세요. 자 20% 즉시 할인되고요. 카드 7%까지 할인되면 말도 안 돼. 케이비나 CT카드인데 이 카드가 없으신 분들도 일단은 20% 즉석 할인이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할인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놀지 마세요. 일단은 구매 먼저 하시고 마스크 받아가세요. 4천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뚜기뚜기 갓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거 보세요. 자 혜택입니다. 방송 중에 선착순 400분에게 이거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벌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자 대형이기 때문에 얼굴 크신 분에게도 다 맞습니다. 네 마스크 대형 열매를 무조건 구매하시면 선착순 400분에게 드린다라는 거 10개 이거 가격 아시죠? 요즘 이거 필요해요. 거기다가 자 저는 양이 집사예요. 저는 고양이 키웁니다. 이런 거를 구매 댓글로 올려주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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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오츄르라고 해서 4개가 들어있는데 냥이들이 이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오뚜기 라면에 막 빠져있는 것처럼 냥이들도 이거 너무 좋아해. 냥이들도 정말 나 못 보고 싶다. 저 댓글은 자꾸 보여요. 안 보고 싶어요. 정말 아니 아니 민토끼 러버님께서 컵노들로 사명해주셨죠. 아 정말 어려운 컵노들로 어렵잖아요. 어떡하지? 다른 거 해주세요. 다른 거 해주세요. 이따가 여러분 그러면 하트가 2만 개 찍히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하트 갑자기? 여러분 하트가 2만 개 찍히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트가 몇 개죠? 지금 만 개가 찍혀있는데 빨리 눌러주세요. 하트 컵노들 사명지 하신답니다. 민토끼님이 너무 어려워. 벌써부터 약간 혼란 빠졌어요. 컵노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 번 더 먹을게요. 저는 이거 생각하다가 지금 약간 드시면서 생각하세요. 생각할게요. 컵노들 먹으면서 컵노들 사명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뜨거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사기 잘하신 것 같아요. LAY님 진짜라니까요. 너무 뜨거워요. 아직도. 진짜 얘는 5분이 지난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컵으로 만들러 이렇게 오래 따뜻할까? 네. 오뚜기는 스마트 그린컵이라고. 어머. 네. ECO 그린컵입니다. 어머. 저희가 온도 유지도 될 뿐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질사자 단수가 51.8%. 왜 잠깐 멈추셨어요. 또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항원경까지 생각해서 만든 스마트 그린컵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보세요. 지금 저를 위해서 RASP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계신다. 컵노들이 맛있어요. 누구나 먹어도 맛있어요. 드릴 걱정도도. 잘 하셨네. 잘 하신다. 잘 하신다. 흑기사 하신가봐요. 흑기사. 흑기사.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왜요? 왜? 어떻게 언니 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고요. 2만 개가 하트가 찍히면 제가 생각해 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12,000개 올라갔죠? 예. 한번 먹고. 다음으로 이제 스낵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난 원래 이거 너무 좋아해. 저도요. 사실 어저께도 먹었는데 저 보세요. 먹을 줄 알잖아요. 얘 딱 잡고 먹잖아요. 이거요. 이 정도의 내공입니다. 제가. 네. 박수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고 먹어야 돼. 머리에 부딪히거든요.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진짜 좋아해. 음. 갓뚜기 누나 팬한다고. 저요? 제 팬 아니셨어요? 네. 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배신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뚜기 언니가 근데 잘하긴 잘한다. 너무 잘해요. 아니 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에 거짓말. 진짜에요. 거짓말 거짓말. 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스낵면 한번. 자 여러분. 스낵면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스낵면 하면? 무슨 라면? 밥 말아 먹으면 가장 맛있는 라면. 1위로 뽑힌 라면입니다. 그거에요. 그거에요. 아직도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고.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스낵면이 왜 밥 말아 먹으면 맛있는 라면일까? 실제로 예전에 그 프로그램 아시죠? 네. 스펀 땡. 네. 스펀 땡. 거기에서 이게 다 가리고 먹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 했죠?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너무 맛있다고. 1위로 뽑힌 라면입니다. 1위로 뽑힌 라면이 바로 스낵면입니다. 어떤 분이 저분이 오뚜기 회장님 따님이시냐고. 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그분은 아니세요. 그냥 오뚜기가 진짜 오뚜기 진심이. 저는 오뚜기를 사랑하는 뼛속까지 오뚜기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오뚜기인입니다. 네. 우리 은주님입니다. 밥 당연히 말아 먹어야죠 여러분. 밥을 당연히 말아 먹어야죠. 스낵면도 한번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깨알같이 오뚜기 밥을 선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뚜기 언니는 지금 정말 못살겠다 못살겠다. 네. 자 밥스밥스 밥스밥스. 컵라면 맛있겠죠. 걸림. 진짜 맛있다니까요. 오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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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뚝. 자 보세요. 어머. 나는 이때가 진짜 제일 설렌다니까. 어떡해. 스낵면은 애기들도 진짜 좋아하고요. 저는 사실 스낵면 부셔 먹는 걸 진짜 좋아했었는데. 면이 얇아서요? 면이 얇아서. 이게 알죠. 2분 만에 익는 거잖아요. 2분 만에. 스낵면은 면이 우로코롬 얇기 때문에. 여러분. 2분 안에 익는다니까요 애가. 어. 밥은 넣어 먹으면 칼로리 생각은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반칙이에요. 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그냥 그런 거는 넣어둬요. 네. 밥 말아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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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BAMP님께서 오뚜기를 자주 보시나봐요. 음. 무조건 저분이 나오죠. 온주님이. 음. 아니 이게 지금 스낵면이 1992년도 출시이기 때문에 20년 됐대요. 20년. 네. 20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라면입니다. 진짜 진짜.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는. 일단 면이 얇기 때문에 두꺼운 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기는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컵은 스낵면을 많이 먹는 이유가 국물이 좀 진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면발도 후루루 해서 금방 먹을 수 있게 급할 때. 음. 어머 지금 사시네요 사시네요. 구매 인증하셨다고. 네. 여러분. 빨리 하시고 마스크 받아가세요. 빨리 하시고 마스크 받아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네. 빠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사게 돼 있어. 왜냐하면 오뚜기는 그냥 사야지. 그럼요. 거기다 최저가라고? 그럼요. 그냥 마트 가서도 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열 개 넣다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라면만 2만 원이 넘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라면을 주워 담다 보면 여러분 2만 원, 3만 원 넘어요. 금방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구매하기 눌러서 가격 한번 보세요. 20% 즉시 할인, 거기다 7% 할인 카드일 때까지 받아보시면 이 가격 없고 나중에 살려고 하면 라이브 가격은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면발이 좀 더 얇아가지고 이제 후루룩 국수처럼 넘어가는 느낌. 너무 맛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꺼운 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낵면 찾는 이유가 국수처럼 후루룩 넘어가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스낵면을 많이 좋아하세요. 괜찮으세요? 진짜 맛있어. 난 또 소고기 국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스낵면은 진짜. 저 먹어보겠습니다. 스낵면이 땡길 때가 있어요. 스낵면이 땡길 때가 있어.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세상에 세상에. 어머. 소리 봐. ASMR이다. 어떻게 한 거예요? 뚜기 언니? 네. 그냥 들어 마시면 돼요. 잘한다.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어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드시네요. 어머. 김치랑 같이. 김치랑 먹으면 최고죠. 응. 최고죠. 최고죠. 너무 맛있죠 여러분? 스낵면은 진짜 이거. 이 소고기 이거 보세요. 건더기. 건더기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밖에서 누가 컵라면 먹고 있는 것 같네. 하하하하. 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이번에는 스낵면에다 이제 국물에다 밥을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먹을 줄 아신다 뚜기 언니. 밥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짓나면 안 말았죠. 아. 아. 뚜기 봐. 속이 풀린다. 속이 풀려. 하하하. 지금 왜 이렇게 하트 2만 개를 만들고 계신 거지? 어어. 몇 개 안 남았어요. 400개밖에 안 남았네요. 집에 가고 싶네요. 안됩니다. 그만 누르세요 여러분. 손 아파. 손 아파요 여러분. 하트 그만 눌러요. 응. 그만 눌러. 응. 자. 밥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우리 뚜기 언니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라면 있을 때 밥 말아서 또 스푼으로 이렇게 떠먹는 것도 묘미거든요. 네.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 냄새가 소고기 국물 냄새가. 이렇게. 와. 세상에. 스낵면이 밥 말아보면 그렇게 맛있다는데. 네. 이게 밥이랑 국물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맛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와. 이게 왜 이래를 했는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건더기까지 같이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면발까지 또 살짝 넣어줘야 돼. 이렇게. 먹을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그쵸. 이게 면발이 또 살짝 올라오면. 이게 바로. 같이 먹어야 돼요. 행운의 당첨자에요. 하하하. 자 요렇게. 여러분. 아우. 12시 다 됐는데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면 뭐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2만개 넘었습니다. 어머. 음. 하하하. 자. 먹어볼게요. 스낵면 밥 말아 먹었습니다. 맛있죠.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이게 틀려요. 다른거랑. 다르겠다. 왜냐면. 이게 국물이 쇠고개 국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밥 알 속에 쇠고개 국물 맛이. 확 스며들면서.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국밥보다 저는 이게 더. 많은 분들이 또 빨리 해달라고. 컵누들. 제가. 이거 먹으면서도. 컵누들 생각밖에 없었어요. 삼행시. 컵누들을 어떻게 하나.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경건한 마음으로. 컵누들 들고. 하하하하. 내가 더 떨려. 추루 진짜 드려요. 서른분. 깨알같이 또 갑자기. 어. 추루 진짜 주나요. 하시는 분. 추루. 어. 서른분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세요. 집사 인증해 주셔야 됩니다. 구매하시고. 응. 생각하시고 있는거죠. 네네. 이제 운 띄워드릴게요. 운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댓글에 운을 띄워주세요. 컵 띄워주세요. 컵누들로 해보겠습니다. 컵누들. 내가 운 띄워 드릴까요? 자. 지금 아마 올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컵 올려주세요. 컵.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컵. 좋아요. 우리 필림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컵. 아니. 이. 컵라면. 누가 만든거야. 누가 만든거야. 왜. 빨리 올려주세요. 다시. 컵할게요. 컵. 컵누들이요. 여러분. 오늘 띄워주세요. 누. 누가 만든거야. 정말. 누가 만든거야. 들. 들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머. 저 어떻게. 숨을 때가 없나봐. 잠깐만요. 제가 얼굴 빨개요. 죄송합니다. 캣박스 줘요. 여기 들어가게. 캣박스 줘요. 캣박스 줘요. 여기 들어가야돼. 여러분. 여러분. 실패. 왜. 왜. 제가 사와드릴게요. 들이 먹다가 왜요. 들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말.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들이대요. 들이대. 여기요. 때리세요. 여러분. 들이대겠습니다. 때리세요. 네. 실패. 되게 단호하시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신건데. 너무해요. 진짜 얼굴 빨개져요. 아. 난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뚜기언니 도전. 뚜기언니 도전 돼요? 아. 저 댓글. 뚜기언니. 저 못해요. 뚜기언니 도전 원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 뚜기언니에게 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뚜기언니. 컵. 컵. 컵누들은. 컵누들은. 자. 갑니다. 누. 누가 어떻게 먹든. 컵누들은 누가 어떻게 먹든. 들을 얼마나 잘하나 보자. 들.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게. 어. 잘해. 어. 잘하는데. 어. 잘한다.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게. 들썩들썩 어깨춤. 성공. 성공. 감사합니다. 어. 진짜. 뚜기. 뚜기언니한테는 제가 오늘은 못 당했지만. 그래도. 자기 전에 분명히. 들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이거 되게 웃길걸요. 들이 먹다가. 아. 아. 그만하겠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먹을게요. 자. 스낵이면 조금 더 먹어보고. 우리 벌써 세상에. 20분 밖에 안 남았어요. 20분 밖에 안 남았고. 지금 4700분 보고 계신데. 네. 마스크가 400개가 다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니까요. 선착순 이거 하나. 한 번 더 알려드릴까. 네. 자. 여러분. 자. 오늘 저희 혜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비말차단 마스크 열매는요. 선착순 지금 400명이에요. 400명. 음.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지금. 들썩들썩 해가지고. 끊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음. 자. 400분이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셔야 되고요. 집사 인증. 구매해 주신 다음에. 저는 냥이집사예요. 해 주시면은. 고양이 간식. 요거 지금 아까 냥이집사님들은 엄청 탐내셨어요. 네. 차후추류를. 30분. 30분. 어. 3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근데 요거는 추첨이지만. 여러분 요거는 선착순 400분에게 다 드린다는 거. 음. 다 드려요. 마스크 아직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어때요 있나요? 음. 있어요 있어요. 빨리 구매하세요. 지금 거의 찼대요. 400분 거의 찼대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다가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세요. 마스크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대요 여러분. 빨리 구매해 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뭐죠? 캣박스. 응. 우리 고양이들. 응. 고양이들이 또 너무 좋아하죠. 구석에 숯는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놀이. 어. 또. 하시아도 너무 좋죠. 고양이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왜 자꾸 애들이 들어와. 아이들도. 왜냐면 이거 자르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캣박스는 저희가 라면 보내드릴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요거도 다 받을 수 있는 캣박스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스냉면 밥 말아서 한번 먹어봤고. 이제 열라면도 한번 먹어볼 텐데. 스냉면 밥 말은 거 한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맛있거든요. 사실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음. 어. 진짜. 어. 주인님이 두 분이라 두 박스 구매 완료. 오. 감사합니다. 집사님. 양이 두 마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외로우니까. 주인님이 두 분이래요. 오빠. 너무 맛있잖아. 밥을 말아야겠다. 스냉면은. 네. 무조건 말아야 돼요. 이게 맛이. 다른 라면도 솔직히 진라면이나 열라면도 밥 말아 먹는 거 맛있지만. 스냉면은 뭔가 모르게 이게 밥알에 국물이 더 깊게 스며드는 느낌. 음.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도 1등을 했고. 음. 아직도 이제 고객님. 고객님 오시면.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거 사가시면 스냉면도 같이 담아 가시고 하시거든요. 지금이 최저가예요. 20% 또 할인해 드리니까. 너무 맛있어. 오늘 꼭 지금. 하세요. 이제 마스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우리 열라면을 한번 먹어볼까 봐요. 자. 짜잔. 열라면은 사실 제가 하창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라면인데. 네. 왜냐면 매운 거 땡길 때가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완반빵. 맞아요. 그러면 진짜 약간 매운 게 땡기거든요. 음. 그때는 진짜 열라면만 한 게 없어요. 열라면. 진짜 이 그림 한번 패키지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도 되게 오래됐어요. 1996년부터 나와서 열라면은 마니아층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아세요? 열라면에 그 유행처럼 번지는 게 순두부 열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순두부 넣고 드시면 굉장히 맛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해봤었는데. 드셔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드실 줄 아시는 분이다. TJGM님께서 열라면에 숙주 넣어먹으면. 해장라면으로 열라면 진짜. 아니 오늘 자꾸 해장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희 술 안 먹었어요. 네. 술 안 먹었는데요. 숙주 넣어는 뭐 다 맛있죠. 술 안 드시는 분도 맛있는데. 그럼요. 열라면은 또 진라면 매운맛과 다르게. 이거는 이제 고추가 두 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어머. 저희가 요즘에 매운맛이 유행을 하면서. 그렇죠.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자꾸 매운맛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뚜기 열라면 이제 고추가루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될 것만. 그래서 오뚜기 열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얼큰해지긴 했어요. 요즘에 매운 걸 너무 많이 찾으시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전혀 이제 뭐. 화학조미료 같은 거 사용을 안 했고요. 그냥 깔끔한 고추가루만. 맛을 낼 열라면 열라면입니다. 그래서 깔끔하죠. 매운맛이 일단은. 깔끔하다 진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코컵. 스마트 그린컵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유지에도 더 길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라면은 필수로 그냥 사가시거든요. 꼭 같이 구매하세요. 잘하신다. 잘하신다. 우리 뚜기 언니는 되게 쿨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시원하고 깔끔하게 매운맛이라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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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P님께서. 열라면은 진짜 마니아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은 계속 열라면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저는 스낵면 열라면 구성이 있거든요. 세트로. 15개 15개씩. 저는 그거 한번. 드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낵면은 밥 말아서 먹고. 얘는 진짜 시원하고 매콤하게 드실 수 있으면 좋으니까. 맞아요. 자 거기다가. 또 진라면 매운맛 순한맛까지 15개 15개 세트가 있거든요. 지금 구매하기 내려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 총 30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최저가. 20% 최저가. 최저가. 온라인 최저가 여러분. 이거는 가격 저렴할 때 가져가세요. 진짜. 왜냐하면 어차피 마트 가서 사신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지금 롯데온이랑 할 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 카드 할인 또 7% 되니까. 그 카드 있으신 분들은 27% 할인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했다. 정확했다. 까먹지 마시고 카드 꼭 챙기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작은 컵이에요. 오늘은. 다 작은 컵. 왜냐하면. 사실 여행 가시는 분들. 캠핑 가시는 분들. 등산 가시는 분들이 이 작은 컵을 너무너무 선호하셔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양도 딱 알맞아요. 이게. 갑자기 뭐 드시기에. 간편하게 드시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맞아요. 큰 컵보다 소컵을 많이 사가시는데.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등산용으로 드시기 좋은 게. 체외 유지가. 온도 유지가 좋아서. 네. 산에 가셔서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캠핑 갔을 때.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그걸로 다 가져왔고요. 안 좋아하시는 거는. 진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하시는 걸로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걸로만 준비를 해서 나온 거예요. ANSO님께서 또 샀다고.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 왜 오늘 무배 더라고 거기다. 왜 무료배송. 무료배송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최저가에 카드 7% 할인까지. 거기다 무배 라니까요. 무료배송까지. 마스크까지. 진정. 진짜. RASP님이. 다음에 큰컵도. 오늘 방송 좋으면 저희 큰컵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뚜기현이 약속해 주실 건가요? 네. 약속. 큰컵도 저희가 인기 많은 제품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어머 진짜. 자. 요거는 열라면 보여드립니다. 약간 컬러감이. 내가 라면에다 컬러감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컬러감 한번 보세요. 진 라면 매운맛이랑 또 다르게. 얘가 좀 더. 좀 빨갛긴 해요. 얘가 약간. 근데 면이 일단은 진 라면 매운맛보다. 진 라면 보다 조금 더 얇은 편이에요. 오. 이거는 또 들어있는 것도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표고가 들어있네. 라면은 면이랑 스프가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건더기도 다 다르게 나와요. 세상에. 얘는 진짜. 진짜. 맛있을 거 하세요. 열라면 좋아하신다고. 레드님 좋아하신다고. 컵누들 매콤한맛 러브님께서 주문하셨대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컵누들은 40개 50개는 쟁여놔야. 내 마음이 편안해요. 걔가 없어질 때마다 불안해요. 우동맛. 우동맛. 우동맛은 애들. 매운맛은 어른. 우동맛도 아침에는 매운맛 먹기 좀. 자극적이다 싶을 때 우동맛도 괜찮아요. 저는 매운맛 우동맛 하나씩 먹거든요. 깨알같다. 깨알같네요. 뚜기언니. 매콤한 맛. 회장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찌르면 노란피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뚜기언니에요. 자 열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한입 드세요 여러분. 지금 12시 다 됐는데 방송 10분 남았습니다. 한입만. 영발이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하죠.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박수. 또 다른가요? 다른거랑? 와. 매콤한 맛이에요. 올라와요. 저 맵찔이거든요? 맵찔이거든요. 근데 첫맛은 또 되게 맛있게 매운맛이네. 와우. 와우. 맛있습니다. 역시 열라면 최초의 라면 진짜 이거는 부재료 버프를 진짜 많이 받는 라면이래요 여기다가 저는 이거 라면 면발 다 먹고요 남은 국물에다가 계란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진짜 맛있고 컵누들도 그래요 우리 오뚜기 라면은 다 먹고 국물에다 밥 한번 말아 먹고 거기다가 계란 하나 넣고 전자레인지까지 돌려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드세요 3단계로 드시는군요 3단계로 먹어야 돼요 라주까지 드셔야 돼요 라주까지 먹어야 진정한 라면의 참맛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WLSG님께서 사은품 근데 다 주는 거냐고 구매만 하시면 저희 이거는 지금 선착순 400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고 지금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구매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서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냥이 집사이신 분들 냥이 집사이신 분들은 요거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이거는 선착순 30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냥이 집사입니다 근데 구매했어요 하시면은 요거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찬스 거기다가 우리 고양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냥이 집사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냥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캣박스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찬스가 오늘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방송 종료 5분 전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뚜기언니 말없이 먹고만 있네 아 죄송해요 뚜기언니 맨날 드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열라면인데 솔직히 열라면은 아침, 저녁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진짜 이건 진심입니다 진짜 열라면만의 그 장점이 뭘까요? 뚜기언니 열라면은 일단은 먹고 나서 개운하면서 입안에 맴도는 매콤한 맛 진짜 그리고 면발도 다른 라면에 비해서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쫄깃한 면이 좀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게 저도 먹으면서 면발이 일단은 감자 전분이랑 계란 반죽을 해서 보통 1회 반 라면보다는 조금 더 쫄깃한 게 있죠 뚜기 라면은 진짜 그래서 이제 많이 찬양을 하세요 솔직히 너무 맛있어 이게 찬양까지 한다고요? 어떻게 라면 맛있다고 그렇게 현장 가면은 고객님들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죠 두 분이 감사합니다 뚜기언니는 지금 이거 뭐 회장님이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니 안 보고 계셔서 전 진심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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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사회생활인가요 여러분?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오뚜기라면 좋아합니다 진짜 두 세트 사셨다고 잘하셨죠 HA16님께서 방금 두 상자 구매하셨다고 두 상자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두 상자 구매해도 오늘은 다른 데서 한 박스 사는 것만큼의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네 온라인 최저가 온라인 최저가 여러분 오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순두부 숙주 메모하세요 열라면에다가 순두부 숙주 너무 좋고 그냥 컵라면은 여기 계란 하나 풀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LGR7님께서 구매하셨다고 냥이 집사세요 그러면 요것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 오늘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지금 종료 5분 남았으니까 5분 전이에요 여러분 저희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면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천분이 넘게 들어오셨고 네 진짜 오늘은 사실 오뚜기 로고 보고 그냥 들어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뚜루지오 입주하자 호추야 키키야 호추 키키 안녕 너무 좋아할 거야 얘들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두개 구입하셨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뚜기도 펫시풍 만들어줬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나중에라도 한 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죠? 네 저희 우리 뚜기 언니는 빈말은 못해요 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세요 SMS님께서 구매 인증하셨다고 여러분 지금 이제는 구매 타임 왜냐하면 방송 종료 4분 전 오늘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먹방 즐기셨던 분들은 이제는 들어오셔야 되는 시간 자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여러분 최저가입니다 저 검색해보고 왔고요 검색해봤더니 온라인 최저가 맞고 롯데온에서 지금 들어가세요 방송 종료 3분 전 20% 즉시 할인 카드 혜택 7%까지 같이 받아보시면 어마어마한 찬스고요 구매 완료 해주셨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 10매를 선착순 400분에게 드리고요 거기다가 집사 인증 저는 집사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른 분에게 차우츄르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오세요 갓둑이 지금 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다가 요거까지 요거까지 요거 뭘까요 양이 집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박스 동봉을 하면서 캣박스 캣박스도 같이 동봉을 해서 드려요 맞아요 우리 고양이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나 생각하고 싶을 때 그때 여기다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동봉해 드리거든요 고양이 집사님 두 마리 있으신 분들은 꼭 두 세트를 구매를 하셔야지만 두 개가 가니까 요점 꼭 유의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만 혼자 있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네 고양이들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냥이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라면 먹고 냥이들은 여기서 놀고 일석이조 꿩 먹고 알먹고 오늘 그런 방송이고요 거기다가 이거는 선착순 400분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 지금 진짜 거의 마감이래요 그리고 요거 요거까지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 방송 종료 2분 전인데 네 오늘 보여드린 게 바로 요거 네 진라면 매운맛 매운맛 순한맛 요거 세트 구성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제품일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칼로리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그쵸? 네 아니 들이 먹어도 하나 주 둘이 먹도 하나 주거도 모른다고 그거 그거까지 컵라면 좋죠 컵라면 좋죠 이것도 15개 15개에서 총 30개고요 음 요거까지 그리고 이제 밥 말아 먹으면 너무 맛있는 스생면에다가 열라면 우리 뚝이 언니의 최애 최애 라면 열라면까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건 그냥 저희가 다 가져왔어요 그냥 컵라면 작은 컵이기 때문에 등산 갔을 때 캠핑 갔을 때 어디에나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제 방송 종료인데요 구매하기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고 저희 마지막 우리 뚝이 언니 저랑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다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드신 게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다른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도 찾아보시면서 좀 즐겁게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오뚜기 컵라면 드시면서요 여러분 스트레스 뭘로 날린다? 오뚜기 라면으로 완전 다 날려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뚜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아우 기본이 충실하니까 기본이 충실하니까 아직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 그럼 나 이거 백종원사님은 흉내낼래 어떤거요? 아니 오뚜기 라면으로 왜 이렇게 맛있을까? 아유 뭐 아무나 끓여도 그냥 뭐 어떻게 끓여도 맛있죠 죄송해요 왜 왜 좋아해? 컵라면을 컵라면에 한번 넣으실래요? 시간 남았는데 왜요? 둘이 먹어도 하나 주고 모른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유 그냥 어떻게 끓여도 맛있죠 누가 끓여도 맛있죠 끝났어요? 계속해 계속해 기본이 충실한다면입니다 여러분